네, 박정규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두 분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지금 이제 CBS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또 현재 가있는 CBS 보도국 기자들과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캡쳐본이 2천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네, 15일 오전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한 장을 공개했던 명태균 씨는 이날 CBS 노컷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한 2천장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계속 올릴 것이다. 김재원이 사과할 때까지라고 경고하면서 계속 까면 내가 허풍쟁이인지 아닌지 거기 가면 김건희 오빠 또 나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가 갖고 있는 대화 내용 중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낸 것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대통령실에서 사적 대화라고 하니까 내일은 공적 대화를 올려줄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애초 공개한 캡쳐본에 나오는 오빠를 두고 영부인의 친오빠가 맞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파장이 커질까 봐 내가 농담한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해라. 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여권 일부 인사들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포스팅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대화 캡쳐본을 공개한 것은 없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주요 방송 모니터까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오늘 핵심 참모들과 긴급 오찬을 했다고 하죠? 네. 오늘 오전에 MBN이 보도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훈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의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오늘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무라인 일부 비서관들도 같이 참석을 한다고 알려졌고요. 이 일정은 당초 예정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긴급하게 소집한 것이라고 알려져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명태균 씨 관련 보도 줄지 않고 더 커지고 있고 향후 또 명태균 씨가 내놓는 자료에 따라서 이 파장도 커질 것 같습니다. 과연 출구는 있을 것이냐? 김웅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개멸적인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고. 개멸적 쓰나미. 이건 아직 시작이고요.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 어제 같은 카카오톡 내용 자체로 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땐 이건 약간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본질적인 부분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해보시면 버닝썬 사건 터졌을 때 갑자기 황금폰 사건이 터져서 그쪽으로 전부 다 관심을 쏠리게 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연사하고 명태균 씨가 대화를 나눈 내용 보면 이 내용 자체로 법적인 큰 문제는 없어요. 친밀했구나라는 거. 이쪽에 분명히 의지를 많이 했구나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죠. 철없이 떠드는 무식한 우리 오빠라고 하는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될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오빠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잘 보시면 오빠에 빠지지 마라. 이 문자 내용을 왜 깠느냐. 공개를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날이 뭐냐면 뉴스토마토하고 노컷뉴스에 어제 매우 중요한 기사가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태균하고 강혜경 씨의 녹취록이 뉴스토마토에서 떴는데 거기에서 윤석열을 좀 올려서 홍준포보다 2% 앞세게 해달라라고 명백하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관련 이미지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 녹취 내용. 그리고 노컷뉴스에서도 보면 연령별로 투표를 하면 60대 이런 데 다 올라가재. 윤석열이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미공표용 여론조사의 데이터에 손을 보라라는 명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여론조사에 자기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이 나왔고 이 내용이 보도가 되자마자 지금 이 카톡 내용이 나온 거예요. 공천을 개입을 했고 이 모든 것들에 그리고 이 많은 정치인들과의 관계 여기에 결국 핵심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입니다. 그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손을 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초가 나온 거고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녹취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종의 카톡 문자를 짠 것은 다른 쪽으로 지금 기사를 포도를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물론 이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 보면 국민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확신으로 되는 내용은 있지만 본질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매만졌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이 논란을 더 키워요. 나오자마자 이게 뭐냐면 이 오빠는 친오빠다. 여사의 친오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자충수는 제가 처음 봤어요. 왜냐? 친오빠면 뭐가 되냐면 외척이 정치에 지금 개입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나빴던 게 대부분 뭐냐 외척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외척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한 거야 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아니다. 친오빠는 개입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대통령실은 거제 대명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자충수를 두고 그러고 나니까 이 주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냥 차라리 그때 너무 절박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친오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날리면 바이든 그거 하면서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듣기평가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져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실이 해명이 너무 빠지나와서 약간 전략적으로 그런데 친오빠면 더 문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선거 전에는 공식후보되기 전에는 가족이 약간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 문맥상을 봤을 때 친오빠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명태균 씨도 이미 어느 쪽에는 아니다고 하고 어느 쪽에는 맞다고 하고 대통령이 이 오빠가 대통령이 맞다라고 하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제가 어제 명태균 씨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잠깐 통화를 했었거든요. 우리 박 실장님도 통화 많이 하시네. 딱 이 점으로 얘기한다면 명태균 씨가 여기에서 오락가락하는 건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명태균 씨가 CBS에서도 그 인터뷰를 했지만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식스센스 미리 알면 재미없지 않느냐 본인의 폐를 미리 까보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유주얼 서스펙트의 범인은 전림발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스토라서 안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다 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면 관심이 떨어지잖아요. 유주얼 서스펙트는 참고하여 좀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억지로 가져가는 거라고 봐요. 근데 전략적 모호성은 어떻게 보면 압박의 수단인데 빈칼 그러니까 친오빠가 있는 걸 가지고 압박할 리는 없죠. 바로 되치기가 당하니까 그냥 문맥으로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여사가 나눴던 대화들을 보면 여사가 주로 얘기하고 명태균 씨는 한 번 딱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다음에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이 올리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21년에 아마 국민의힘 입당 즈음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는 명태균 씨가 갑이었던 위치 저는 21년에서 22년까지는 명태균의 전성시대고 24년에는 쇠락한 시대라고 보는데 그때예요. 그러면 이 문맥을 이 분위기를 보면 이런 대화가 진짜 한두 개겠습니까? 저는 안 서봤지만 2천 개 아니 명태균 씨가 안 서봤겠지만 2천 개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가요? 우리 김수인 평론가님은 관련 논란 계속 쭉 팔로잉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아까 우리 김몽 의원님은 여러 가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력이다. 그런데 명태균 씨에게는 김재원 씨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다 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으로서도 일단은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하다 보면 본인도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이거를 공개를 해버려야 자기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여러 고심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오빠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또 좀 말이 바꾼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많아서 이런 대화가 이게 마치 얼마 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가 안 날렸다. 그다음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 그다음에는 북한의 자작극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연막을 피웠듯이 그거하고 마치 한 국가의 안보전력하고 비슷한 듯한 이 정도의 연막 작전을 일단 펴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일단 송고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오늘은 추가 공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저는 욱해서 물론 여러 가지 계산 배경들이 있겠지만 사람의 기본 행동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이 어제 뉴데일리 보도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게 명태균 씨는 사기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 사기꾼 아니야. 그러면 김지원 최고위원회의 말을 핑계 삼아서 걸고 대응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 명태균 씨의 인터뷰 중에도 나를 그렇게 보면 내가 다 하겠다. 정진석 실장에게 어제 전화했다. 라는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다만 앞서 김은호 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여론조사 조작에 거의 아주 짙은 정황이 나왔고 미공표라고 하지만 이것도 법 위반이고 실제 영향을 끼칩니다. 미공표를 한 명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서는 다 돌아갑니다. 이게 어떤 기세나 대세를 만드는 것. 쉽게 말하면 드루킹 특검에서 드루킹이 킹크랩을 만들었는데 이 명태균 씨는 그냥 숫자 하나 고쳐서 킹크랩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아주 쉽게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이 기세와 대세를 만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22년 공천의 여사의 개입 의혹 이 부분들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일단 이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에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가 본인은 당시 대선 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작 국면을 알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은 여기서 빠지겠다. 빨리 수사를 해서 마무리해주면 좋겠다라고 한 발 뺀 상황이긴 한데 김수인 평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남 사장을 잘 아시니까.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의 설전 두 사람의 관계가 뭐가 있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어제 대구 지역 몇몇 언론이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얼마 전까지 대구 시청 쪽의 직원이었던 홍준표 진영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원 명부를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 홍 시장 쪽에서는 그 사람하고는 연을 끊었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홍 시장이 과거 2022년 지방선거 때 그 해당 인사가 강남 지역에 출마를 했었어요. 그때 댓글로 이렇게 홍준표라고 돼 있고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화이팅! 그런데 그 댓글이 삭제되었다. 이 사실을 몇몇 언론이 포착을 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홍 시장은 일단은 반응이 나는 댓글을 단 적도 없고 삭제한 적도 없다. 고양이가 있는 거. 아마 댓글 관리자가 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관련 논란. 홍 시장님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봤던 옛날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영화 청구 업자한테 청구 사례를 의뢰를 했는데 청구 사례 업자가 다른 쪽하고 거래를 하고 원래 의뢰를 했던 사람한테 작업을 했다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그 업자는 아니 처음에 의뢰를 하셨던 분은 자기 약점이 있으니까 그 분함을 사귀지도 못하고 표시할 수도 없는 그런 억울하지만 뭔가 누구에게 하선을 할 수 없는 그 영화가 누구였더라. 그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아 그러면 갑자기 주어만 바꾸면 되겠군요. 원래 의뢰를 했던 분은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받았던 분은 이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박 시장님? 잘은 이해가 안 되죠. 잘은 안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아니 이해됩니다. 농준표 시장 성정에 안 참을 것 같은데 역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해봐야 득될 게 없다. 손을 털고 그냥 많은 거고 근데 계속 뛰어들려고 부추기는 분들이 있죠. 윤지장이 박지원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홍준표가 피해자다 이러면서 계속 끼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잘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연륜이 깊은 정치인이다. 원래는 홍준표 대통령 윤석열 대구 시장이었을 텐데 결과가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이야 참 박지원 의원도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일단 그 얘기는 이따가 노컷 때문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복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다섯 군데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40분 정도 투표 시간 남았는데 현재까지 투표를 짚어볼까요? 네. 6시 기준 투표율을 짚어보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20.3%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43.3% 인천 강화군수 선거는 55.7% 전남 곡성 군수 선거는 63.2% 전남 영광 군수 선거는 68.2%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전남 영광이 거의 한 70%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에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는 대통령 혼자 투표하는 사진이 있었고 여야 대표도 투표를 독려를 했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자정까지 금정구청장 선거 유세를 함께 했고요.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를 하기 앞서서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불법 채용 비리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린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추가로 강화 금정 곡성에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내는 메시지 이것을 한 편씩 더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연달아 재보궐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SNS 포스팅을 올린 데 이어서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문헌일 서울구청장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를 한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 무조건 찍자 연고가 있으니 무조건 지지하자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보선 투표율 주요 지역 함께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김봉현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전에 큰 이별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국힘 둘, 민주당 둘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제가 생각보다 지나치게 낮더라고요. 이렇게 낮다 보면 사실 이거는 약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지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인지도 높은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심스럽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박 실장님. 저도 교육감 선거는 비슷하게 보고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고 그럼 어디에서 조직표가 들어왔냐? 또 인지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다음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1년에 11조가 넘는데 이 정도의 투표율로 당선된 분이 이걸 쥐락펴락하는 게 과연 맞느냐?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 그러면 이제 교육감, 물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경향도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아예 정당 추천을 하든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대로 영광 같은 경우 민주당과 주구격신당 그리고 진보당까지 3파전이 치열하니까 투표율이 높게 나왔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진보당 쪽이 영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죠. 제가 명태균 씨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해지셨습니다. 우리 김수님 평론은 어떻게 보세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거. 일단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다른 기초단체장 선거보다 확실히 낮은데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사실 역대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면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거나 아니면 2012년에 대선이랑 같이 치러진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진 건 2008년에 초대 교육감 선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투표율이 15.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선거하고 겹치지 않고 하나만 치렀을 때는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선거가 특별히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고질적으로 낮은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라든지 다른 제도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또 관건은 다음 교육감 선거는 또 동시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투표 장량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은 여기까지 하고 이런 가운데 검찰이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유의 특혜 채용 의혹에 관련된 수사 때문이죠. 네. 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29일과 31일 평양으로 오가는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을 특별전세기로 실어 날랐는데요. 이 전세기 선정은 통일부가 맡았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 거 말고도 대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 글쎄요. 저는 방북 전세기 건은 약간 검찰에서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때 이이오 여사가 방북을 할 때 이스타항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일어났던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인가? 그때도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두 번 이랬다 그 공항과 그 노선을 가봤던 데를 항공사를 다음번에도 선정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 당시에 화물수송은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한항공이 맡았거든요. 그럼 대한항공도 특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니겠죠. 그 세 번째는 뭐냐. 제가 그때 기억한 바로는 대북 제재가 있었어요. 대북 제재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대북 제재가 되는 곳으로 가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보험사에서 재보험사나 재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안 해 줄 겁니다. 보험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이 화물기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안 탔기 때문에 그건 가는 거지만 이건 사람을 태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항공사가 사실상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특혈까? 오히려 지금 정부 측에서 강하게 푸쉬를 해서 이스타항공 보고 가기 싫은 데 가라고 했을 가능성도 좀 있죠. 홍보 효과는 있었겠지만 리스크도 상당히 많은 운항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조금 오바하다. 검사해 주사. 아닌 것 같다. 잘못 잡은 것 같다. 잘못 잡은 것 같다. 사실 이 정도 내용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검찰이 뭐가 더 있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기로 쓰는데 비용을 다른 데보다 50% 넘게 줬는지 통상에 비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데 그거를 특혜라고 봐서 해야 되나. 특혜라는 다른 정황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항공사 몇 개 없잖아요. 돌려가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전주지검은 어쨌든 일을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관저공사를 하면서 18개 업체 중에 15개 업체가 무작위 업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업체가 선정됐고 그랬냐. 지시한 사람이 모른다. 그냥 거기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전주지검은 일하는 거에 비하면 감사원은 숫자가 훨씬 적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찍고 브리핑 마무리할 텐데. 구로구의 문현일 구청장 서울시 구로구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식 백지신탁 문제 때문이었죠. 국민의힘 소속 문현일 구로구청장이 어제 사퇴문을 발표를 하고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지난해 3월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문구청장이 보유한 문재인 문재인 지니어링 주식 문 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면서 팔거나 백지신탁을 하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4만 8천주 170억 원 상당의 주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문구청장 측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해당 기업의 본점을 금천구로 이전을 했고 정관을 고쳐서 구로구 관할 내 사업자가 발주한 사업을 수조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문구청장의 주장을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청장이 결국에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신에 사퇴를 선택을 했고요. 이 사퇴를 통해서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내년 4월 2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문헌일 구청장은 직무 관련성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웅 의원님부터는? 백지신탁이면 뭐 저는 납득이 되긴 한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전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백지신탁 피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쪽에 이렇게 팔아치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백지신탁을 하느니 재산을 지키겠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반은 아닙니다. 172억 원이라는데 170억 원이니까 이해가 된다. 그런데 물론 법원의 판단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은 이길 거야라는 거 있어도 이게 확신의 단계 정도가 아니면 아니면 나중에 사실은 그 정도 각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면 이거 나 이거 포기할 수도 있다. 되면 그 정도. 왜 그러냐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데 대법관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다 전원회나 이쪽에서 나와야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최소한 각오는 했어야 되지 않나? 170억 원 아끼겠다고. 그거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파는 거죠. 170억 원을 하는 거니까. 팔아서 누구한테 팔릴지 모르는 건데 그 정도 각오를 하지 않고 구청장을 맡겠다고 선거에 나온 것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판 받으셨죠. 이분이 170억 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일단 아끼는 거지만 선거하는데 비용은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이런 분은 그만두고 빨리 가시는 게 공적인 영역에서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